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사가 유난히 많은 날 같습니다. 본인이 절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폭풍오열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자랐던 성남의 한 시장에서 폭풍오열을 했다고 하는데 가족 상처를 그만 헤집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께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가 적은 이 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오열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서 성남시장에서 공중화장실과 관리원 그리고 청소노동자로서 일한 사실을 밝히면서 열심히 일었고 깨끗이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헌어꼈습니다.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울먹이면서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 시즌2 일정으로 과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성남 상대원시장을 찾았고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저희 가족 8명이 수십년간 이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난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자가 소변보면 10원 대변보면 20원을 받으셨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머니와의 일화를 언급할 때마다 감정이 북박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설기간 중간중간에 목이 맨 듯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목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 공장에서 일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화장실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줬다며 늦은 밤 일 마치고 와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요새 전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한다면서 저도 어릴 적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고 앞날이 너무 캄캄해서 잘못된 선택을 생각하고 실행해본 곳이 바로 이곳 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제가 탈출했던 그 웅둥이 속에서 여전히 좌절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시키며 아들이 잘되게만을 바랐던 어머니에게 실력이 안 돼서 판검사가 못 되고 변호사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후보는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구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민들은 이재명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어요 등을 외치며 이재명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해명하는 지점에서는 거의 오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제 1호 형제 중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형제가 시정에 개입하려 해서 막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형제는 어머니를 찾아가 협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형은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못할 참혹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문은 제게 어머니는 저를 언제나 믿어준 하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욕을 했다. 공직자로서 참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형님도 떠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해집어 달라고 절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하는 정치는 우리 설민의 삶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다면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 온 기력을 다 썼다라는 듯이 힘없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부족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등을 두드리면서 위로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현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울먹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때마다 울지 말라는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후보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다수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자랐던 성남에서 폭풍 우열을 했다. 가족 상처 그만 해집어라 하는 기사 전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해라기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사에 또 여기 등장하는 후보의 진정성입니다. 정말로 진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기사에 보면 이 관련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증을 개입하려고 해서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게 시증에 개입하려고 아니라 또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욕설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같은 거라고 보더라도 박인복 씨, 형수의 말을 했다면 2012년 그 당시에는 성남에서 판결이 날 때도 그때 당시에 형 이재선 씨는 정신상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최근에 법원에서 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릴 때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신이 이상했다고 하는데 이상했다고 하는 정황을 볼 수 없다 하는 게 최근에 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학 중퇴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청소노동자를 하셨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중도 다녔으면 엘리트였고 이럴 텐데 그런 생각에다가 그렇다고 형이 시장에 개입, 시정에 개입하려고 한다고 한 거랑 지금 여기에 자기 측근들이 시정에 개입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까지 온 거를 보면 형은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에게는 1,000배 가까운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일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아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과연 본인은 바르게 살고 싶었고 착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과 4번만 하더라도 그게 바르고 살다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검사 사칭을 했거나 또 공무집행 방해를 했거나 음주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법도 그렇고 그런데 그 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 대법관을 김만배가 만나가지고 설득해서 8번이나 만났고 나중에 무죄가 됐는데 거기에 김만배 회사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월 1,500만 원씩 받았다 하는 것 관련해서도 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일까 하는 의혹이 남고 대장동 게이터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직폭력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의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무리들로 보이는 사람들 이게 이재명의 설명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과의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욕설도 단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수차의 녹음 파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처럼 어머니에게 형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우발적으로 단 한 차례에 머물러서 끝나야 될 상황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형수에게나 형에게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형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할 때도 그 옆에 김혜경 씨가 히히히 하고 웃고 있는 장면들이 또 녹음 파일에서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본인의 설명과 우리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율 떨어지고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눈물로 호소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기사의 진정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밑에 댓글을 쭉 보면 정말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정말 잘한다. 정말 연기를 잘한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